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 봄이 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봄이 왔는데 봄이 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봄이 왔는데 뭐가 생각이 날까요? 꽃이 생각이 나죠? 계나리꽃이 폈어요 아름다운 계나리꽃이 폈어요 저는 뭐가 폈나요? 아름다운 계나와 잠깐만요 빨간색이 폈어요 우리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오늘 저희가 처음 왔어요 처음 왔지만 우리 어르신들하고 다음 달에도 여기 다음 달에도 같이 한번 한 번 한 번 놓고 할 거예요 우리 멤버들 여기 오셔서 인사 좀 드릴게요 우리 나오셔서 저기 피그촌 선생님 김은희 선생님 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인사 하겠습니다 이분들 섹시폰 연주자들 이분들 섹시폰 연주자들 그리고 또 웃음 스피치 또 할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을 다 하겠습니다 자 촬영 다 나오셨어요 네 네 촬영 경례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첫 시간에는 우리 세 분이서 같이 협조를 할 거예요 신나시면 박수를 크게 펴주셔야 돼요 네 자 우리 세 분께 연습으로 박수 한번 쳐 보겠어요 박수 우와 잘하시네 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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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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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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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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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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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듣고 난 어렸을지 모르고 달아진 내 소심없는 마음이여 아아 내 그릇없다 사랑하는 사랑을 걸어라 오직 눈쪽을 부르며 나도 날아가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빨리 개정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이분들이 다 당신들 직업이 있는데 오늘 시간을 내서 직장의 하루 쉬는 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박수 좀 쳐주세요 저희한테 1원도 안 받으셔요 저희한테 1원도 안 받고 어르신들 도움 주려고 아셨죠? 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수 두 번 더 치셔야 돼요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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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러면 되셨어요? 아니 왜 이러면 되셨어요? 아니 왜 이러면 되셨어요? 아니 왜 이러면 되셨어요? 나도 신문을 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